에릭셉,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무스크론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파리 생제르맹,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마르코스 알론소.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은바페. 에릭셉, 슛! 전반전 정렬을 알리는 슈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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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전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슨 줄 곳을 찾습니다. 스루패스. 슈팅. 은바패. 지금은 뺄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적극적인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몰아들치다 보면 골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스루패스. 열렸어요. 크리스티안 에릭슨. 크리스티안 에릭슨.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슨. 크리스티안 호날두. 베르나르두 실바. 은바패. 공 올립니다. 아, 간발의 차였습니다. 아, 간발의 차였습니다. 아, 간발의 차였습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베르나르두 실바. 고레츠카. 활이.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루즈볼입니다. 직접 때리나요? 때리나요? 코스. 이걸로 맞지 못합니다. 5-8. 4-8. 5-9. 5-9. 5-9. 5-10. 5-10. 선수 교체입니다 에릭센 주위를 살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리 생제롬 여기서 반칙을 의도했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직접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차이를 좁힐 기회입니다 에릭센 한다노비치 선방 골키퍼 날카로운 프리킬을 받았습니다 아주인 선방이에요 이 시점에 이른 선방 의미는 크죠?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은바페 제쳤습니다 쇼팅 놓여 선방 던지기 요한 크루이프 보아템 보아템 네이비 백업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호날두 뒷공간을 노립니다 파리 생제르맹 볼을 되찾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군바페 자 올렸습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계속해서 좋은 공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슛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크리스티안 에릭셈 어디로 보낼까요? 끊어냈습니다 은바페 뒷공간으로 벨로티 놓여 선방 자 세 번째 골이 나올 뻔했는데요 아 사실상 세기 골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노이역 멋진 선방입니다 도전하면서 위기 탈출 자 슛 파리 생제르맹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슛 슛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파리 길게 보냅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골 잘 들어갑니다 에릭셈 오 흐름 좋습니다 슈팅 모이어 선방 키퍼의 좋은 스피 멋진 선방 보여지네요 보레츠카 손으로 다리를 누르는데요 걷는 모습을 보니 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통증이 좀 있는 듯하네요 몸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헤더 좋은 헤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싸울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셈 줄 곳을 찾습니다 눈가기로 패스합니다 오 옵사이드 경기 종료 휴식입니다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품중위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스크론으로서는 첫번째 슈팅이 그대로 들어간게 컸어요 선제골을 기...